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혼스트럼프 툰즈님의 푸남펑 영상도 찾아왔습니다 보라태방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이거 왜 랩 하는거 아이야? 아..뭐라? 이거 인포가 있는 폴루스맵까지 이거 이거 랩에 대한 열정이 어디까지 가는거야? 그 와중에 영원도 빨강 인포한테 줄게 1부 직전 저거 봐봐 진짜 리얼 인포임 어머 너무 무서워 이것이 니들의 무덤자리다 제발 죽이지 마세요 저 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죽기 인포 직전이야 나 인포가 아닙니다 야 이 랩 완전 부려 하! 니보다 훨씬 낫다 아니야 이거 나 뭐어라 내가 랩 니들 둘 다 발라버리고 싹 다 없애줄게 나 랩 배뜨로 날 이긴다고? 나 랩 배뜨로 날 이긴다고? 하! 들어와! 자 시작한다잉! 오! 인포모드네 우리 남친 죽이지 마요 우리 잘생긴 남친이 히어 나온 인포 혹은 계속 죽인다고 함 히어난 인포 튀어나온 인포 그리고 열심히 미션을 진행하는 크루원남친 크루원 남친 자 미션 승리고 거의 다 이겼다 내가 전선을 싹 다 자르고 위험하다 함이 찾아왔고 이 시체는 뭐지 뭐지 자 이제 일이 잘해 니가 죽을 시간 그 와중에 여친이 완전 전선을 연결해 모든 미션 완료했습니다 미션 완료 미션 완료 미션 완료 미션 완료 어 이거 유령 되니까 훨씬 더 재밌네 미션 완료 미션 완료 유치히 탈 해버렸네 이를 어쩌면 좋아 미션 완료 막 다친다 자 최종전입니다 자 최종전입니다 열쇠는 뭐죠 자 미션 거의 다 완료됐어 어 삼촌 어디갔지 오 오 오 은행 보내버리고 오 딱 기다려 여기 있었구만 히히 도망쳐 미션 거의 다 클리어 했어 요 요 요 요 요 오 오 넌 임포라서 미션 한대요 이제 당신의 turn! 당신 곁으로 보내줘지! 당신 곁으로 보내줘지! 안돼! 남친까지 아웃인가요? 나의 승리지! 왜 이렇게 도대체! 왜 이렇게 떠있는거같아? 쟤면 난 인포기 때문이야! 오예! 루크스 비하인드 유! 아주 좋은 친구들이 뒤에 있어요! 인포기 아웃 같은거 트레이콘? 아니 인포기 아웃! 인포기, 저 장난감 정기라고! 제발 살려주! 자 다음은 티키브이 에스 보이프렌드 너무 좋은 날이구만 잠깐만 뭐야 크리키랑 남친이 왜 저기있어 It's time to kill 내가 널 직접 죽이는 날 얼마나 기다려오는 줄 알아? 자 저격 들어간다 3,2,1 맞았나? ㅠㅠ 1,2,3,8 Ass 뭐야 어디갔어? 자기가 위 좀 봐봐 아니 위로 뭐라고 자 보스트리키 자 뒤에서 서포트 해줍니다 보스트리키와의 배틀 야 이거를 게임으로 보다가 만화로 보니까 좀 더 생동감 있네요 어 너무 강력해 자 쏴채끼지만 자 핸드 잡혔나 moving moving 팡팡팡팡 하지만 보스트리키 너무 강력해요 총으로는 흔적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모기 겟틀링건이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그만 자 차량 전복되고 숨기껏 빡살났고 조용해봐 혀친아 아 못간다 받아라 원펀 아 진정하세요 친구들 내가 기계를 박살해 버렸어요 아하하하 오 technologies 어 저거 등장해자마자 엄마 我的 Ash 사라졌려 어잋 어이랑 근데 왜그래? 우리가 이긴거 아니야? 여긴 어디에 죽인다 전부를 말이지 이것도 좀비트리킹 난이도가 어마무시 했었잖아요 이거 저는 뭐 플레이를 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못갔었죠 이거 플레이 영상 보니까 진짜 악랄하더라구 좀비화된 트리키의 총공격 어우 징그러워 계속잡아도 부활한다 오우 총공격하고 있는데 이거 좀 빡셉니다 어째 샥 뿅 이곳이 너의 무덤자리다 뿅 아 이제 트리키 진짜 죽은거 같네 트리키 자식까지 있었나요? 엄마라? 아 모르겠고 일단 너무 커요 어째 아 모르겠고 일단 너무 커요 어어 우리들이 우리 아빠를 죽였구나 자 다음은 3 2 1 고우 뚜렷쿠녀 이거 부활한 가살로 vs 남친 vs 인기 캐릭터들 총집합한거 같은데요 아 넓은 노래를 모든 캐릭터들이 같이 불러보았다 오 남친 잘생긴거 보소 외모 버프가 너무 심하게 됐는데요 근데? 아 얘는 그 가셀로 제작자분이 만드신 또 다른 캐릭터인데 아 얘도 한번 해봐야되는데 오 여친까지 랩절쟁에 참여? 아니 회춘하셨네 남친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장모님까지 진짜 총집합했네 어머 이거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더 잘어울리네요 어머 거여워 릴라랑 아 무시무시하죠 저 남친 타비까지 나오고 어? 이거 사실상 어벤져스 아닙니까? 그리고 빼먹지않고 등장하는 전여친 빼먹지않고 핵스 컵지않고 빼먹지않고 빼먹지않고 등장했어요 요 풍 어? 얜 또 피커더 침인가? 그리고 우에데이 아고데이 우와 근데 다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이 노래 이렇게 멋있게 느껴지죠? 어? 얘는 누구에요? 이 캐릭터는 누운지 모르겠다 어 스카이 우와 이쁘어 그리고 샌빠이 야 각자 파트 나눠가지고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탱크맨까지 내 파트까지 먹다니 못 참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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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